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해 회생 절차를 신청한 해운 기업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견선사인 SW해운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채권자는 한진해운, 한국선급, 유니코 로지스틱스, 차이나 쉬핑 등 220곳에 이릅니다. SW해운은 최근 7년간 평균 4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견실한 기업이었지만 은행권에서 채무원리금 상환을 압박하자 법정관리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총 647억 원으로 이중 단기차입금은 102억 원,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성 장기부채는 89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지난 2002년 설립한 SW해운은 현재 파나막스급 안팎의 벌크선 5척을 보유 중입니다. 앞서 대보인터내셔널 쉬핑, 삼선 로직스, 선도해운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해운업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